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휘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연설 도중에 소리를 친 민주당 철엄의 소속 위원들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 영상에만 조회수가 무려 60만비를 흘쩍 뛰어넘겼으며 4만개가 달린 댓글 4만개 이상의 댓글에서 철엄의 국회의원들 너희들 두고 보자 너희는 끝났다라는 사실상 국회의원은커녕 동네 이장도 못해먹게 생겼다라는 또한 그동안 철엄의 위원들이 얼마나 민주당을 침몰시켰나라며 결국 철엄의 위원들이 민주당을 또 한 번 박살냈다라는 부정적인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위원들의 고송을 사실상 주도한 것은 대표적인 강경파 모임인 철엄의 소속 위원들이었습니다 이에 당시에 철엄의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욕하는 모습과 이름 또 이에 대한 영상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영상에는 무려 조회수가 60만 뷰 이상이 됐으며 댓글만 4만개 이상의 댓글에서 민주당 철엄의 위원들 두고 보자 너희는 끝났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보고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혐의 설명이 10분 남짓 이어지자 본회의장 맨 앞줄에서 장관하지 말고 검사하세요라는 민주당 위원의 고송이 들렸습니다 철엄의 소속 양의원영위원이 낸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발언하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 한동훈 검사, 검찰 가서 이야기해라, 법원에 가서 이야기해라 라는 등 거친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냈으며 소리 지르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본격 설명하자 역시 철엄의 소속 김남국 위원이 지금 뭐하는 겁니까?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치며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 위원은 사실 여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다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가 법무부, 여기가 법원입니까? 라는 등 계속해서 소리를 고함을 지르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여기에 김영민 위원은 해야 될 만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야 할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또 소리를 지르며 동참을 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위원들이 고성을 지르자 다른 위원들까지 항의에 가시하면서 장례 소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여긴 법정이 아니라 국회다, 짧게 해라, 피의사실 공폐하는 것 아니냐 필리, 버스트하느냐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계속해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보다 보다 못한 김진태 국회의장이 결국은 나섰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게 돼 있고 위원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라며 민주당 위원들에게 발언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소리로 한동훈 장관 발언이 또다시 중단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벌떡 일어서서 조용히 좀 들어달라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의석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초롬회 소속이었던 김남국 위원은 이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급기야 김진표 의장은 한동훈 장관에게 양이 많이 남았느냐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설명 등 준비한 발언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체포 필요성만 간략히 설명한 채 보고를 마쳤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30분 남짓 보고 중 발언 중단 시간만 10분을 흘쩍 넘겼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리로 돌아온 이후에도 일부 민주당 위원들의 돌발 항의는 계속 이어졌으며 이재정 의원은 표결 장소로 이동 중 갑자기 한동훈 장관 옆에 한참 서서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별다른 대꾸 없이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 말을 이어가자 이영 국민의힘 위원이 다가와 제지에 나섰고 그제서야 표결 장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민주당 위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라고 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는 한 법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범죄 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이고 과거 법무부 장관들도 다 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결국은 철험의 국회의원들 민주당의 철험의 국회의원들이 또 대형사고를 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민주당 철험의 위원들이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질타를 쏟아 내면 낼수록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떠올려지겠나라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 철험의 위원들 한국3M 이모 교수 등등 민주당 철험의 위원들 한동훈 장관만 앞에만 서면 바로 민주당의 데미지 민주당의 이미지는 실추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도 민주당의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을 또 한 번 침몰시켰다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린 이 유튜브 하루도 안 돼 조회수만 무려 60만 뷰 이상이 기록이 됐으며 댓글만 해도 4,7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루도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철험의 위원들의 영상이 이렇게 엄청난 조회수를 나온 것은 그만큼 철험의 위원들에 대한 관심도보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칭찬 또한 철험의 위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댓글들이 많습니다 댓글들에는 대부분 한동훈 잡으려다 또 민주당 잡은 철험의 국회의원들 김남국, 최강욱은 없으니까 최강욱은 빠졌고 여기에 철험의 양의원영 위원 등 당신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당신들이 그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잡겠다고 난리를 치면 칠수록 당신들은 내년도 국회의원은커녕 동네 이장도 못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4만 7천 개 이상의 댓글에서 대부분 다 더불어민주당 철험의 위원들을 질타하는 항의성 댓글이 뒤를 잇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민심이죠 얼마나 철험의 위원들 김남국 같은 자 얼마나 한심스러우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떻게 하든 데미지를 입히기 위한 그 발언들이 얼마나 저질스러웠습니까? 그러니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나오면 민주당 지랄 발광을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또 철험해가 민주당을 침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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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